완전 찐이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걱정해주시고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모두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사전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이곳 구성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아직 못하셨으면 내일 하셔도 되고 4월 10일에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꼭 투표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애국적인 투표가 이재명 범죄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개딸 선동정치를 박살내고 막말 철세정치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용인정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말만 잘하는 정치꾼을 뽑아서는 안됩니다 용인을 호구로 생각하는 막말 철세정치꾼을 뽑아서도 안됩니다 용인 발전을 위해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강철호 저 강철호는 일 잘하는 용인 사람입니다 제가 살고 있고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갈 우리 용인의 발전을 위해 분골쇄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범죄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저 강철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힘을 주시면 용인을 발전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철호 저의 절절한 신경을 모아 여러분들께 강곡하게 부탁드리는 마음을 모아 여러분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철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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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철호